안녕하세요. 물로입니다. 이번주는 중국 애들이 안정기에 들어서는 주였습니다. 보여드리는 애들 중에서 오늘은 빙금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. 왕관 진주림이죠. 큰 사이즈입니다. 이게 10cm, 12cm 브라인인데 브라인 뜰 채. 보시면 사이즈가 커요. 그쵸. 원래 이제 우리 대형마트에서 보시는 진주린들이 100원짜리만 한데 이 애들은 지금 사이즈가 많이 큰 아이들이고 화이트 계열 아이들입니다. 그쵸.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매장에 왔는데 이렇게 알을 좀 뿌리고 있어서 어느 정도 뿌린 다음에 어항을 바꿔주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아이들은 지금 이제 성체라고 보시면 되겠죠. 그래서 이 아이들 되게 예쁘다고 매장에 오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셨고요. 지금 현재 이 아이들은 5마리가 들어와 있는데 3마리는 주인님이 계시고요. 2마리만 분양이 더 가능할 것 같습니다.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문의를 주시면 되는데 비늘이 보시면 이렇게 이제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이제 다른 그 무늬의 비늘이에요. 일반 오런다나 난주와 다르게. 그래서 이 아이들은 단독 사용을 권장은 해드리고요. 뭐 조금 순둥순둥한 아이들하고는 뭐 같이 기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합사도 가능은 합니다. 근데 이제 권장을 드리는 건 단독 사용. 이 아이들은 진주림 계열이기 때문에 좀 넓은 오왕에서 그죠? 저희는 지금 보시면은 90에 45, 45 오왕에 이렇게 5마리가 지내고 있었고 널찍널찍하게 넣는 게 좀 좋으십니다. 컨디션은 지금 보시듯이 너무나도 좋고 빨빨거리면서 돌아다니고 있답니다. 그래서 이 화이트 목무늬 아이들 관심 있으시면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. 예쁜 핑룸들. 제가 얼른 치울려고 마음이 급하니까 녹음방송 대사도 잊어먹었어요. 지금은 물멍타임. 그럼 이만.